반갑습니다. 우리지역경매정보 다이소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물건번호 2022 타경 100826번입니다. 유산밸리 골프 연습장이 있는 이곳은 경남 창원시 마산 합포구 구산면 유산리 소재입니다. 보시는 것은 국도 5호선 RC 부근으로 교통 접근성이 용이하고요. 왕복 2차로에 길게 접한 빨간색 부분입니다. 이곳은 개별 물건번호 2개가 있고요. 앞쪽이 근린주택으로 되어 있고 뒤쪽은 농지로 2개의 총 합판 도시 면적은 977평 건물은 93평이고 실제 대장상 보이는 면적과 법원이 조사한 면적이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각 세부 정보는 일시정지 후 참고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안쪽의 정보 역시 일시정지 후에 세부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소 기준권리 이하 모두 소멸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임대차 현황을 보시면 대약력 있는 인차인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개의 물건 최저 매각 가격의 합은 7억 4천 7백여만원으로 평당가로는 약 7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시는 것처럼 현 공장 자연순환시설 고물상으로 이용하고 있고요. 이곳은 계획관리지역이기 때문에 그 외에 할 수 있는 업종이 많습니다. 네, 보시는 자료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용도는 문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곳은 공부상과 현황상 차이가 좀 많은 특이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네, 보시는 참고사항도 참고 부탁드리고요. 제시 외 건물 및 물건도 많은 편입니다. 물론 이런 모든 것을 종합을 했을 때에 법률상에 큰 제한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자, 그러면 주변 입지를 간략히 살펴보시면 처음에 봤던 이 RC 인근에 바로 접혀있는 울산밸리 골프 연습장이 있고요. 네, 좀 더 안쪽으로 가게 되면 스파더스페이스 최근에 신축으로 지어진 아주 쾌적하고 넓은 휴양지설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곳 근처에는 실거래가가 증가를 하고 있고요. 아주 대규모의 면적의 실거래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지금까지 2022 타경 100826번에 대한 경매 물건 정보를 살펴보셨습니다. 공장과 전후로 되어 있는 개별 물건 두 개의 경매 물건 정보를 간략히 살펴보셨고요. 보다 자세한 내용과 정확한 물건 분석 및 매수대리 청구 의뢰는 직접 연락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관심있는 경매 물건 번호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자료처럼 촬영을 해서 정보를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해 놓으시면 경매 분석 물건뿐만 아니라 일반 매매 물건에 대한 인생 부동산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찾아가는 다이소 부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